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이제 홍의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본초가 홍의 인간인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거죠 왜? 안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혈통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최고의 혈통을 빚어냈고 이 혈통들이 갓 죽기 시작을 했고 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인자는 다 갖추었다 인자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다 이것이 우리 아나로고가 인류를 위해서 천손들이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홍의 인간이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러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제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민족이 그걸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류에 등장한다 이만큼 제법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인류가 제일 모르는 나라가 이 해동대한민국입니다 해동대한민국을 몰라 참 묘한 거죠 우리는 드러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드러낸다라는 이 용어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드러낸다라는 것이 한류를 분다 쫓아나가서 춤추고 우리를 대한민국에 입한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주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걸 국제사회에다가 포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이 민족은 당신들은 삶이 자표가 어디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이 사회에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걸 못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홍익사상이다 홍익인간으로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래도 무대가 넓어집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우리를 갖출 때는 음물 안에서 갖추는 거고 안에서 탄탄하게 갖추고 내공을 싸우고 나면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하는 거거든 이제 일할 때가 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시대가 있었고 80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생각이 건강하면 병이 오지 않습니다 온 병도 모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1차적인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 환자도 없어집니다 이 나라가 전부 우울증 환자가 되는 판이에요 우울증 환자는 왜 되느냐 하면 아주 병도 간단한데 나서는 것도 간단한데 아무도 못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자살하는 병이에요 자살하는 병까지 가는 거라고 우울증 환자는 왜 우울증 환자가 생기느냐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겁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런 사회를 맞이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속수라기 치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나온다 어떤 남자를 봐도 이렇게 멋지지를 안 한 겁니다 지도 내수토랑이 더 가지 나도 내수토랑이 가지 지도 고기 썰어 묵지 나도 썰어 묵지 그런 게 안 멋져비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우리가 대학 나와 학사 모자 마시고 나와도 엄청나게 거룩하게 보였거든요 학사 다 쓰는데 뭐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박사되니까 이게 이제 멋지게 빚다가 지금 전부 다 박사예요 애국 가서 책 한 권 보고 왔다고 그걸 조금 이렇게 유식하게 놀리니까 아이고 멋지게 빚는데 나도 그건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옷 좋은 거 뭐 유행 나오니까 입으니까 멋지게 빚는데 나도 유행 가면 사입는데 아주 이런 사회에서는 멋지게 빚는 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이제 지식과 물질은 공유하는 시대가 됐다 전부 자기 소질을 갖춘 시대가 된 거죠 이래서 모든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더 높은 뭔가가 없고 과거에는 왜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죠 우리 성장을 할 때 뭐 되고 싶냐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박사 되고 싶다 그러고 뭐가 되고 싶은 게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뭐 되고 싶냐고 물으면 글쎄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왜냐 지금은 모순이 다 나오는 시대예요 그때는 자리를 앉는 시대고 자리를 앉는 시대에는 우리가 멋지게 빚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일할 때는 우리한테 뭔가가 이렇게 아직 안 보이고 자리만 보이거든요 정복만 잘 입고 나와도 멋진 기라 저 자리가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2, 30년 일을 다 했어요 하고는 결말을 내야 될 텐데 이 결말에서 전부 다 오류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하는 것들 전부 다 여기서 모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인류의 거 갖다 쓴 이 방법들이 전부 다 모순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박사라는 분들이 하는 것도 모순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장군이 하는 일도 모순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국민들이 존경할 그러한 일들이 안 나오고 하는 행태가 전부 다 모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난 정치인 되겠다 이렇게 정치인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모순밖에 안 나오거든 지금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모순만 나와요 변호사가 무슨 검사 판사가 하는 이런 행위도 모순만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모순을 쳐다보고 내가 그거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전부 다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멋진 사람도 없고 내가 홀딱 반할 사람도 없고 그거를 하고 싶은 야망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를 우울증으로 몰고 간다 이것은 인자인본시대, 후천개백시대, 정법시대에서 인자 하나하나를 바른 법칙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이해가게끔 우리의 희망이 보이는 일들을 내놓으면 이 우울증은 다 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인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아나로그들이 인자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은 반짝반짝해집니다 눈이 인자 아나로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것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춘 이 지식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선조님들의 어리라고 이게 수천 년, 수만 년 동안 일생을 살면서 조금 정보를 남기고 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정보 남기고 간 수천, 수만 년을 이렇게 일생,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보를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 에너지를 모아온 것이 오늘날의 지식이에요 이것이 압축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류의 걸, 우리 걸 손을 다 놓고 인류의 걸 전부 다 지식으로 끌어다가 몸으로 전부 흡수를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진량의 에너지입니다 이 아나로그를 잘 운용을 하면 인류가 밖에, 인류가 살아나가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인류의 한 발 내딛을 것이고 이 디디는 한 발은 엄청난 빛이 날 것이고 누가 인류의 지도자 민족인지 인자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자는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인류를 품어 안아야 될 때라 그래야 인류를 위해한 그러한 지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열려 내밖에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삼천리금수강산 여기서는 신선들이 살아야 하고 홍익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홍익인간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인류의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라 이분들이 신선들입니다 신선들은 내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럴 때 하늘의 힘을 쓸 수 있다 이제 천선들이 하늘의 힘을 써야만 빛이 납니다 이때까지 지식을 갖추는 건 땅의 힘으로 갖추었고 인자는 하늘의 힘을 열어야 된다 그것이 인본시대 정법시대는 하늘의 힘을 연다 그래서 뿌리가 힘을 써고 태동한다 이해됩니까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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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